네, 일단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은요. 학교 수업을 정말 잘 듣습니다. 뻔한 얘기일 수도 있고 모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영어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수업을 제일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맨날 100점 맞는 학생이 필기를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학교 끝나면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죠.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공부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일주일에 일정 시간 영어 공부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겁니다.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 외국어라서 자기가 일부러 시간 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색해집니다. 감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주에 한 번에서 두 번 모의고사를 풀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연계교제 챕터를 정해 공부하는 등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실정 감각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게 그 학생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게 생활의 달인을 보거든요. 그런데 생활의 달인들이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서 달인들인데 그 달인들한테 어떻게 달인이 되셨어요? 라고 물으면 자기는 한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정말 고수다운 면들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공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의 학습량의 누적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누적이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는 그만큼 지금 상위권이라는 소리를 못 듣겠죠. 누적량이 많으니까 지금 상위권이거든요. 머리가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학생들 대부분은 누적량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위권이 상위권을 따라가려면 그 학습량을 늘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상위권은 이제 학습량이 많이 누적됐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만 해도 되는 거예요. 조금씩만 하더라도 그 친구는 꾸준하게만 해나가면 얼마든지 그 성적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저는 학교에 있는 어떤 시험이라든지 수능 모의평가 이런 시험을 볼 때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생들처럼 수학을 갖다가 하루에 7시간씩 공부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끊임없이 문제는 풉니다. 제가 1년에 젊었을 때는 정말 더 많은 문제집을 풀었는데 요즘은 체력이 딸려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1년을 지나고 나면 제가 풀었던 문제집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한 해 한 해 정리를 하잖아요. 보통 보면 10권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 그 10권을 일주일에 한 권씩 풀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푸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그 성적을 유지하려면 그냥 듬성듬성의 공부는 안 됩니다. 필받았다고 하루 공부하고 이틀 쉬고 하루 공부하고 이틀 쉬고 총량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총량을 나누기엔 해서 균등한 학습 시간을 유지해 나간다면 상위권의 그 자리는 결코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공통점은 사실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픽스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상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픽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을 듣던 수업을 듣던 학원을 가던 그 시간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변수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상위권 학생들 가운데서는 인강을 듣고 학원을 가는 학생 사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원을 가고 인강을 듣던 안 듣던 그건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모두 다 학원을 다니고 상위권은 모두 다 엄청난 사교육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의 포커스는 학원을 가든 안 가든 인강을 듣던 안 듣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자기가 들은 인강 자기가 다닌 학원 자기가 들은 수업을 자기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무조건 현행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패턴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 패턴은 30분 예습, 1시간 수업, 인강, 학원. 그러니까 30분은 예습 그리고 1시간의 수업을 듣고 2시간 이상의 복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들은 것은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러면 이 문제를 다른 형태로 바꾼다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학생들이에요. 그게 2시간, 3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포커스는 나의 공부 시간, 내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드린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요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과 일반적인 일반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비교해보면 사실 공부 시간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혼자 공부한 시간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 혼자 공부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학 상위권의 성적을 랭크하게 되는 거죠. 이 혼자 공부한 시간이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방학이에요. 방학에는 일반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공부량이 확 줄어듭니다. 반면에 주요 대학을 진학하고 상위권의 성적을 랭크하고 있는 학생들은 방학 때 오히려 공부량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일관되고 지속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일관되고 지속되는 공부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방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단순한 거죠. 시험 기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시험 기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험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 건 중상위권 이상의 모든 학생들이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성적을 올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적을 올리는 시간은 결국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시간에 이 학생들은 공부를 선택하는 거죠. 이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BC가 공부를 선택하다고 합니다.